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포토타임 끝났습니다. 아 그 위? 그 위? 네. 두 분이 소개해주셨던 수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 마스코트죠. 수리에게도 큰박스 부탁드릴게요. 포토타임하고 네. 수리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생각나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거죠. 네. 함께해주신 소중한 약속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해주신 우리 주리와 정경호 조영희씨께 다시 한번 큰박스 부탁드립니다. 네.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동물의 이야기 제2의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이번 순서는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와 상영작 하이라이트 영상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축제장인 제2의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정말 다양한 상영작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이곳 순천만 정원의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얻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크레용팝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 이거는 중앙으로 네.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시겠군요. 크레용팝 여러분 와우 이거 해야되요. 와우 써있는데 와우 크레용팝 여러분 즐거운 무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크레용팝의 다음 무대 함께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레용팝의 즐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지 크레용팝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 축하를 위해 또 한 분이 찾아주셨다면서요. 네. 순천만 정원과 어울리는 감성적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허각 씨 다시 박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과 와서 인터뷰를 네. 네. 한 분에게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곡 나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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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곡 하십니다. 네. 허각 씨의 공연과 이 야외 무대가 잘 어우러져서 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열정적인 무대와 함께해 주신 허각 씨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용 씨를 소개하라는 거죠. 네. 아. 네. 아. 이렇게 하면 돼.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안혜경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도 네. 네. TV로 보는 것보다 음악까지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감동의 시간을 잠시 뒤로 하고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막작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막작인 히마와리와 나의 7일의 감독이죠. 히마라치 에미코 감독님을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삐지 나가겠습니다. 저희 중앙이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실례입니다. 네. 히라마치 에미코 감독님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은 곧바로 나가세요. 아니면 이 끝에 히마라치 에미코 감독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를 해요. 퇴장때. 지금 가르쳐.